자, 안세진 사격댄스 여자진희박이 되겠습니다. 우리 모델분 전화번호 한번 네, 모델분 570-8154 그 남자분들도 여자진희박이라고 딴 데 이렇게 딴 거 보지 마시고 계속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자, 여자분은 1번번 시작 앞으로 안세진 사격댄스 보시면서 여자의 이번말에 대해서 남자분들도 관심을 가져주면 속을 금방 배울 수 있어요. 자, 2번 말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, 셋 3번 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4번 말 기다렸다가 시작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자, 8번말은 하나, 둘, 셋, 넷, 넷, 넷게 붙여서 하나, 둘, 뒤로 돌려주는 게 8번말 자, 이 5가지 발로 다섯가지 말로 지금부터는 제가 4단계를 보여드릴게요 여자는 제가 아마 요란하게 할건데 여자는 다 있습니다 지금부터 갑니다 1번 말 시작 여자 2번 말입니다 여자 2번 말 시작 여자 2번 말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자 2번 말 여자 1번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자 2번 말 하나 둘 셋 넷 여자 1번 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자 1번 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자 1번 말 하나 둘 셋 넷 여자 2번 말 있죠 여자 1번 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자 1번 말 1 2 3 4 5 5 다시 여자 2번 말 1 2 3 4 1 2 3 4 여자 1번 말 여자 1번 말 여자 2번 말 1 2 3 4 5 6 여자 2번 말 1 2 3 4 1 2 3 4 여기서 봐야죠 이와 같이 남성분들은 이 4단계를 밑에서 많이 접했을거에요. 이거를 막 안된다고 칭칭거르셨죠? 여자 오빠들. 그런데 사실 여자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. 여자는 1번하고 2번발만 제대로 소화시키면 남성이 편안하게 4단계를 할 수 있어요. 자 그래서 다시한번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여자 1번발 2번발만 우리 모델분의 워킹을 보겠습니다. 시작! 1번발. 하나 둘. 여자분은 1번발. 2번발. 시작! 하나 둘 셋 넷. 이것만 해주시면 되요. 자 이건 두개의 여자 선수칙을 만만 먹고 배우면 5분이 되요. 이 두가지 발 만만 먹고 딱 배우면 5분이 되요. 왜냐면 자유구 발스텔 60가지. 그거 엄청 하셔가지고 다 소화하시잖아요. 더군다보는 아겐차차차 8발을 찍는데 8발 찍어요. 8발. 이거는 6발이에요. 근데 이거는 못하시더라구요. 80%가 못해요. 80%가. 부도장에. 그러니까 제 기술이 4단계가 안들어가는거에요. 자 그래서 다시한번 남성분들도 알아야 된다 해야죠. 그래야 여자들은 춤을 다 가르치는지, 뭐 어디 술 먹다 가르치는지 하죠. 그럼 또 못해놔서도 가르치든지. 1번 발 좀 제대로 해라. 2번 발 좀 제대로 해라. 간단하거든요. 자 그래서 4단계 지금부터 여자 1번 발 시작. 하나 둘 셋 넷. 다시 가서 1번 발. 하나 둘 셋 넷. 여자 2번 발. 하나 둘 셋 넷. 자 여기서 남은 여자 1번 말이에요. 시작. 하나 하나 둘. 계속 여자는 1번 2번 또 1번 또 여자 1번 또 여자 2번 두 가지 말만 하면 되죠. 여자는 두 가지 말만 하면 되죠. 여자는 두 가지 말만 하시면 남자가 멋있는 기술을 쓸 수가 있어요. 여자가 두 가지 말만 하면 못하니까 이거를 못 배운다고 생각해요. 여자가 제가 멋질방을 못며 두 분은 못 살아요. 제가 답답해요. 어쩔다면서요. 제가 총책에 오랫다 보니까 70만 원 할머니도 잘 보여요. 와, 진짜. 뼈가 다 굽어가지고 퇴학대선 탄데도 왈츠까지요. 왈츠까지. 이야, 고개 삐딱 세우고 목 디스크 한걸이 나오고 그랬어요. 그런 할머니들도 이걸 못해다니. 답답해 미치겠어요, 진짜. 70만 원 할머니들도 왈츠 배움인 태굴, 헤드 털 해가지고 고개가 돌아와서 기부수하면서 그냥 딱딱 튼다니까 할머니들, 할아버지들도. 그러면서 이거 두 개를 못해가지고 안세진 기술이 안해졌나다니. 배워야 수요 겁나게 막 펑고서 오니 제가 열글라, 열글라. 그래가지고 앞으로 여자친구만 제가 몇백개 올릴거야, 진짜. 꼭 터져가지고. 아니, 70만 원, 80만 원 할머니들도 뭐 잡아먹고 까가지고. 화장실 같은 기회가, 화장실 같은 기회가. 그러니까 이 자세가 흐트러진다고 막 펴가지고 이게 흐트러진다고 화장실 들이셔서요. 70만 원 할머니들도 나만 안했냐고. 그래가지고 지팡이. 근데 이걸 못해, 이 두 가지를. 이걸 잘해요, 사람이. 어느 정도는 서로 발레스를 맞춰서 하셔야 되죠. 그래서 제 얘기가 어렵다는, 그만큼 쉽다는 얘기에요. 할 수 있다는 얘기죠. 왜? 70만 원 할머니가 잘 부린 지 60만 원까지 틀면 나니까. 100만 원짜리 들을 수 있고. 근데, 2000년 중은 무두장 가서 두 가지만 말하면 남자들이 계속 다 받아야 되는데. 왜 못하시냐고. 아셨죠? 그래서 80만 원 할머니를 위해서 지금 방금 발을 모베이 10으로 보여드릴게요. 1번말, 2번말. 80만 원 할머니를 위해서. 1번말,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대섯. 2번말.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. 자, 이렇게 여성은 두 가지만 말하면 남자가 진짜 슈그를 할 수 있습니다. 5도 방탕 다 떨 수 있어요. 자, 앞으로 여성분들도 이 동영상으로 좀 볼 일은. 여자들도 동영상 안 보겠죠? 남자분들이 보면 그 여성을 모시고 저한테 오세요.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. 좀. 네, 그렇게 해서 체력베프가 좀. 아, 질먹음 축하. 우리 운동도 되고. 좀 좋게, 좋게 되는 저렴한 비용으로 재미있게 좋게 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